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.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냥 온전히 제가 하고 싶은 것만을 배우는 것 말고 크게 어떤 게 다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들어보시면 굉장히 확실히 프로테스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. 방탄소년단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히트곡들이라고 했어요. 허리 펴야 돼. 보고 있는 아미들 다 허리 펴. 재미있는 곡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굉장히 많은데요. 굉장히 많은데요. 한 곡을 뽑으려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곡인데 영포레버라는 곡이 있어요. 이제 그 곡은 제가 힘들 때 저를 다시 힘들게 만들어준 곡이라 혹시 무진 씨는 저희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혹시 좋아하는 곡이 버터플라이란 햇동? 와...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. 지금 너무 쉬어가지고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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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방탄소년단 뭐 여긴